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 번 더 났어요. 퀸이나 정국을 외워가지고 되게 부들부들지 않으시고 부리는 거죠. 저희가 그때 파이팅을 하셨죠?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. 저희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. 한 번으로 들어갑시다. 하지만 여러분. 여러분. 우리 진짜 아이 거짓말지 못해. 알겠어요. 하지만 여러분. 우리가 2년만에 콘서트를 했잖아요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아니죠. 우리가 또 뭐가 남아있을까요? 뭐예요? 사물에 콘서트를 할까요? 예언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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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사물에 콘서트를 준비하기엔 뭘 해야 될까요?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렇죠. 내년 콘서트 연습을 한국어로 가보겠습니다. 그럼 어렵합니다. 한국 가면은? 연습. 입국! 한국! 입국! 아 라인 메전드네. 와. 진짜로. 안녕하십니까